전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2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회복 을 위한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그런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한 사람이 작가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대작 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필력이 여러분들 왕성할 때가 50대가 가장 왕성한 것 같아요. 50대 정도가. 이제는 저도 글을 많이 안 쓰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글을 쓸 지가 모르겠는데 그때 예를 들면 1000페이지 분량 이런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거 부정을 잘 다룬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선거가 리비안회가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낱낱이 고해받친 것이 바로 도덕놈들 시리즈 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를 한번 다 함께 누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참 중요합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뭐죠 그냥 코앞까지 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그냥 뭡니까 이 목턱까지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방송은 너무너무 이름들 그니까 이 다이내믹한 방송 입니다. 선거갈리비안회가 사전투표 조작 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다 이름 까발기 진 겁니다. 이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했던 것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봤더라도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대한민국 선거관리 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참가한 사람들보다도 더 높게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에서의 격차만큼을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선거 는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 선거가 아니고 대만처럼 100% 아날로그 선거 가 아니고 50%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집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편집중국에서 지역 선관위로 이동하는데 우편집중국 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하면서 우편 봉투 전체를 갈아치기 하거나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지역선관위 에 우체국은 배달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역선관위는 배달이 안 된 겁니다. 그 밤사이에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양이 좀 작 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령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유령투표지를 투입한 현장은 내가 못 봤습니다. 정신 나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범인을 잡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범인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천억의 예산을 쓰고 정규직망 3층매에 이름 달하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9천억 예산의 결과물이 뭔가 하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모두 다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게재된 홈페이지 자료들이 2017년부터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더 강력한 정금물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지가 없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이런 검찰총장이면 한 사흘이면 다 밝힐 겁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조악한 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사례 1. 4.15 총선 인천연수원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사전투표가 실시된 양일 이틀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다섯 장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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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명은 이런 사전투표소에서 와서 직접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가지고 가짜 1번 더블당 후보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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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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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다섯 표마다 한 표씩을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넣어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변회가 발표한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변회 이름 게재되어 있는 이 소위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데이터 최종결과물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당일투표 빼고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버젓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 이름 조사해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 아니 공부학사님 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착실합니다. 우리는 성실합니다. 우리는 절대 공부학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사기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사기 친 거잖아요. 이게 선거사기를 친 거잖습니까. 선거사기를 쳐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정의령 더블당 후보는 전부가 플러스 크기도 플러스 9% 플러스 12% 미친 수치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우는 전부 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정의당 이정미는 전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했습니까. 민경욱과 이정미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정의당에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보니까 도덕질을 얼마 했는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질 최종 결과 발표입니다. 6장마다 한 장씩이 가짜가 들어간 겁니다. 진짜 5장 그리고 가짜 한 장. 54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5,424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5장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겁니다. 5장 플러스 한 장이 돼 6장. 그렇게 해서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진짜 투표장에 인천연수구 을 투표자 가운데 나오시어가 직접 표를 던진 사람 숫자는 4만 686명인 겁니다. 그게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4만 6110표라고 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4만 686표고 그럼 진짜 표는 투표소에서 발급이 됐을 것이고 가짜 표는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4박 5일 사이에 항랑식 이름대 천으로 만든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인 겁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니까 선거 갈리비안이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동 차원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 송도 일동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나온 겁니다. 송도 일동에서는 106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몇 표 가운데서 5,424표 가운데 송도가 좀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요. 송도에서는 1068표를 집어넣고 송도의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나와서 표를 던진 투표자 수차는 5,341명입니다. 진짜가 5,341명인데 선관위가 표를 밀어줘 가지고 선관위가 가짜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송도 일동을 6,409표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68표를 집어넣을 때는 표시가 안 나게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사전투표가 완료가 됐을 때 진짜인 당일투표 득표는 조작을 안 하니까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 어느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사전투표자 기준 한 20% 정도 훔쳤겠죠. 그렇게 해서 관내 득표율 차이가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난 대표 사례입니다. 전국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두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덕질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지만 이런 그래프는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다 조작을 한 거죠. 엄청나게 큰 이름도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련이 홈페이지 있는 이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보면 딱 이렇게 나오죠.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들 알 수 없게끔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투표장에 온 사람은 15%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로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촬영을 못하게 cctv도 다 가리고 캠코드 이름들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 끝나면 바로 삭제해버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는 겁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를 사기를 친 겁니다. 원래 15.09%인 사전투표율을 22.64% 이러면서 다 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가짜로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송도 1동과 통 마찬가지로 강서구의 대표적인 동인 염창동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824표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만든 위조 사전투표자 수 37,771표 가운데 2824표를 가져와 가지고 쑤셔 넣어 준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투표장을 찾은 진짜 투표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한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망 더 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가 줘 여러분들 그냥 코앞 그냥 목 앞까지 간 거 아닌가 지금 목 앞까지 김용민 씨 목 앞까지 간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난 9분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결탁을 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 유령 사전투표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박 5일 사이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실물로 만든 다음에 투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조 사전투표지를 몇 장 투입했는지 난 모른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선거 데이터는 당신들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다 뭐죠. 내가 직접 여러분들을 도덕질하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2824표를 도덕질한 것이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만지는 것은 무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것이라면 겁나다는 것이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만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져놓으니까 진교훈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에 17.3%나 나오는 겁니다. 김태호가 마이너스 17.3입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17.3%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자연계의 법칙을 위반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이런 중력의 법칙이 100m 상공에서 여러분들 돌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확률입니까. 돌을 100m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돌이 여러분들 하늘을 치솟았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왜 일어났냐 조작을 한 거죠. 누가 조작을 했냐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조작했냐 중국 공상당이라면서 선관위가 조작했냐 아닌 겁니다. 해킹하고 나발하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선관위의 내부자가 소행한 겁니다. 내부자 소행인 거죠.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율을 만진 것 같다는 겁니다. 진짜 투표지 몇 장마다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진짜 투표지 몇 장마다 x장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여러분들 투표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만에서 이러면 천한 오백만 정도 되는 관내의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투표율이 이렇게 급속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게 낱낱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 도망 못 가는 겁니다. 2020년도 대성동 선거에서는 36.93%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아마도 한 32.43% 정도가 실제 사전투표율 같아요. 5.50%를 조작을 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242만 표 정도로 움직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은 26.69%라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19.99%고 6.70%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약 300만 표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한 번 요약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이것은 위조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 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사전투표자 수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수 단위별로 사전투표자 수 개수를 하거나 혹은 현장 수기 작성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장난칠 거다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속속 까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선거 사기를 규명하는 데 조금씩 여러분들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고 얼만큼 조작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하는 데 여러분들 바로 1인당 투표지 발급기 속도가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최소 40초인데 26조 27조 24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40초 분량만 사전투표소 에서 발급이 되고 나머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일요일 날 방송한 겁니다. 일요일 날 방송에 보시게 되면 대전 도마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40초를 가동하면 100장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서는 20초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200장 가운데 100장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통상 여러분들 40초 정도가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 속도가 이렇게 신분증 이미지 스캔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죠. 앱슨 프린트로 2장 비례대표 지역구를 여러분들 봤는데 더는 소위에 최소 40초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은 50초가 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40초 최소 40초에서 50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일동 서구갑 사전투표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1조 20조 이런 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이상한 겁니다. 특히 2일차 1일차는 관계없고 2일차 이런 조작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에 최소한 관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번잡하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프린트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의 69군데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전국의 69군데 정도가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장영우 대표께서 이틀째 26조 8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4.15 총선 대전광역시 서구갑 도마일동 사전투표소에서는 1일차는 정상입니다. 40조. 2일차는 27.7초입니다. 평균. 그래서 의심해 보는 겁니다. 이걸 장영우 대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474초 3 474표 정도가 1차의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치 확정치가 아니고 추정치를 낸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갑 도마일동 유령관내 사전투표지 투입 1일차를 제외하고 2일차만 포함하는 겁니다. 2일차를 포함하게 되면 4장당 1장이 투입된 겁니다. 2일차에는 474장이 투입된 걸로 보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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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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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다섯 장 가운데 진짜 가 4장이고 가짜 가짜가 1장입니다. 물론 가짜는 항상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투입됐겠죠. 2일차만 포함한 겁니다. 2일차만.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아주 섬세한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인당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 속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40초가 대부분 1일차는 40초인데 1일차에 27.7초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표를 쑤셔 넣었다는 어디서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 쑤셔 넣은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여름 시속 여름 200km인데 300km를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캐파 리밋이 있는 겁니다. 그걸 넘었으면 의심을 안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474장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인천광역시 연설과 마찬가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 인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진짜 진짜 가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인천광역시 연설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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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대전광역시 서구갑의 도마 1동에 2일차만 포함하게 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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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집어넣었구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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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당 가짜를 한 장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이런 소위 선거 사기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여러분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조작의 흔적들을 다 찾아낸 거지 일체의 다른 자료들이 들어간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부정성 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덮을 윤대통령이 용을 쓰더라도 못 덮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알 겁니다. 윤대통령이 거의 전부 다 책임질 겁니다. 이거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가들이 나라를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합하고 거래하고 그냥 뭐죠 덮고 돈 대면 하고 이익 대면 하고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수출전선의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서 크레임이 걸리면 날밤을 세워서 뭡니까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해서 빨리 물건을 고쳐가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런 부정적 한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는 여름 선거를 복잡화해 만들어가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해 온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걸 대통령이 입을 담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데 입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민주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는 꼬라지가 행편이 없는 겁니다. 행편이 이렇게 이러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가. 여기 이러면 바로 왼쪽에 화북 본동 사례가 있네요. 화북 본동. 두 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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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네 장당 한 장. 이거는 뭐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지른 것은 가장 뚜렷한 것이 규칙성입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의 규칙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아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줬구나.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줬구나.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이런 용감 하다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 없으면 모가지가 날라간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규칙성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규칙성이 발견된 것은 어떻게 한쪽은 다 플러스고 한쪽은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규칙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편리하게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칙 때문에 다 떨리미를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지른 자들도 여러분들 다음에 곧 여러분들 처벌을 받겠지만 이걸 덮은 자들도 용서받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료가 이제 협업이 되는 겁니다. 이 장영우 대표께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1인당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의 속도를 보고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2일차만 아니고 1일차 2일차를 다 합쳐가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1일차 2일차 모두 합쳐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는 2일차만 분석을 하셨고 조작이 있었을 걸 보이는 제야 전문가는 1일차 2일차를 다 합쳐가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1일차 2일차를 다 합쳐가 분석하니까 거의 유사한 겁니다. 448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추정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5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것 같다. 1일차 2일차를 모두 포함하면 조작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1일차 조작이 있었을 거 보이는 2일차 가운데서 장영우 대표는 2일차만 분석하니까 4장당 1장을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야 전문가는 1일차도 조금 투입된 것 같습니다. 1일차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5명마다 한 표씩을 추구한 것 같다. 대전 도마동의 1일차 2일차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도마 1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2682표인데 실제로는 2234표고 448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일차 2일차를 포함하게 되면 그리고 448표는 한 표도 땅에 떨어지 않고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밀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을 정확히 잡는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유령사전투표자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방식은 몇 진짜 사전투표소에 등장하는 진짜 투표자 몇 명당 더블당 후보의 기표가 된 가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자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금노트입니다. 제야 전문가같지 않게 보내준 이 자금노트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얘들의 오금이 여러분 저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2682표가 도마일동의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입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2234표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를 보니까 448표입니다. 448표를 쑤셔 넣은 걸로 보인다. 1, 2일차를 다 여러분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장영우 대표가 한 것은 2일차만 가지고 474표 정도가 투입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859표는 뭘 뜻하는가 하니까 859표는 859표는 더블당 후보의 진짜 관내 사전투표 지수하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의 차이입니다. 859표를 대준 것. 그거 아니네요.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859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48표는 두 개를 더한 거고 1일차 2일차 474표는 2일차만 본 거 2일차를 경우에는 4표마다 한 장 1일차 2일차를 합치게 되면 5표마다 한 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전 서구갑의 조작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 표를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표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를 훔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뭘 보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투표를 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결국은 도마 1동 특히 이게 도마 1동은 조작이 좀 적거든요. 여기가 도마 1동입니다. 도마 1동이 조작이 적는데도 여러분들 몇 표를 쑤셔 넣는 거 하니까 448표에서 474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이 집어넣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 결과가 아무도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선거사기 관련자들이 그냥 사전투표율을 그냥 뻥튀기해서 여러분들 조작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2017년 역대 선거부터 대선 부터 계속해온 것 같아요. 그것이 완전히 발각이 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왔는데 사전투표율 조작을 그걸 통해서 뭡니까 확신하고 역순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술부터 시작해 찾아낸 겁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이 문제 윤 대통령 덮을 수가 없으면 덮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똥바가지를 다 쓸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지게 되면 완전 뭐죠 그냥 뱃속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이 윤 대통령 덮으면 안 됩니다. 이걸 덮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각오를 더욱더 굳세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하고 너무 달라진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고 명료하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 자수를 알 수 없도록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이 전국에 4,500명 정도가 선거에서 3구 대선이나 이런 데서 활동했는데도 일체 캠코드를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람을 못 짓게 만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조금 여러분들 이 카메라 초점을 달리 해 가지고 꼼짝 맙니다. 대전 서구갑.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그냥 세상에서 다 없애일 수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덮을 수 있을 겁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이 자료를 다 파묻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시상에서 다 여러분들 인멸해 버리시게 되면 선거 부정을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가지고 받아 가지고 갖고 있으면 못 덮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조작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노란색 칠한 부분은 도마일동에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마일동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 교부된 투표용지수가 2682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가 1307표를 받았고 이영구 표가 1282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다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누가 물을 겁니까? 공 박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전문가인 거죠. 모두 다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천인 공로할 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은 대역죄입니다. 반란죄를 저지른 거죠. 이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여러분 노태학시 여러분들 신년사 보셨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한두 문장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습니까? 찔리긴 하니까 많이는 못 다룰 겁니다. 전부 다 조작된 여러분들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다 발표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모든 선거 데이터가 2017년부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발부둥치도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서구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갈 표를 이동시킨 증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야 H님이 최근에 도와주신 자료입니다.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구에 모두 다 이런 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지금 다루는 것이 서구갑입니다. 중구 황운하 대덕구 판사 출신 있죠. 이상민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겠냐 박병석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17 마이너스 9.48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더블당의 플러스 10.17하고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17입니다.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플러스 10.17 마이너스 10.17 무슨 뜻입니까? 도독질을 한 것만큼 더해줬다는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7개 선거를 모두 다 도독질 했는데 이게 7개가 아니고 호남권의 광주 강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런 표를 도독질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 선관위 대법관들이 다 봐줘가 여러분들 땅땅땅 했는데 그래도 안 밝히겠습니까? 간방 갈 겁니다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데 윤대통령이 깔아뭉개요. 지지도는 아마 계속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 자신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했는가 아니라 정직하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전 서구갑에서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의 여러분들 대전 서구갑의 1인당 발급 속도가 대전 서구갑의 어디죠? 거기 여기 동 하나 있죠? 이 보시게 되면 7300표 정도를 추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추가한 건 쉽습니다. 당일 투표하고 지금 사전 투표가 비슷해야 되니까 당일 투표 기준의 득표율을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박병석 후보는 16250표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선거 마치고 보니까 23550표가 된 겁니다. 당일 투표 기준으로 7300표 정도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이 이름 7300표를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7300표를. 당일 투표 기준으로 관내 사전 투표가 박병석 후보가 7300표 정도 더 나온 겁니다. 대략 그 7300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다 배분했는가 하니까 복수동에서 618표 더하고 도마 1동에서 467표 더하고 도마 2동에서 568표 더하고 이게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누고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까지 작업이 장영우 대표께서 1인당 발급기 속도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고속인 경우를 가지고 추정해놓은 건데 이게 딱 아이디어를 잡아가지고 제야 전문가와 관련 자료를 딱 본 다음에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도마 1동 외에 도마 1동 외에 대전 서구갑에서 사전 투표를 몇 퍼센트나 뻥튀기 했냐 유령 사전 투표 자료를 몇 표나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박병석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줬냐 그걸 이름 추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대전 서구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 자료를 몇 표나 만드는지 다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갑 4.15 총선 관내 사전 투표만 6467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대전 서구갑의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표를 던진 사람은 3만 2183명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뻥튀기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3만 8,649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6,467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전 투표에서 발급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박 5일 사이에 행랑식 천으로 된 관내 사전 투표함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전산 조작을 어떻게 해서 6,467표를 만들었냐 5표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 투표 속에 5명이 여러분들 와 가지고 투표용기를 발급받으면 그다음에 전산상으로 뭡니까 한 표를 더 대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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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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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분의 1이 나온 겁니다. 6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고 6장 가운데 5장이 진짜인 겁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에와 달리 지금은 대전 서구갑 전체의 유령 사전 투표자 수는 몇 표나 집어넣는지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 상태인 겁니다. 이게 박병석 후보가 출마했던 4.15 총선의 조작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차익값 크기가 복수동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 더블당 플러스 12% 도마 1동 마이너스 7% 플러스 7% 도마 2동 마이너스 11% 13% 완전히 미친 수치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완전히 뭐죠 조작이 없는 상태로 복원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수정 상태입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제3의 여러분들 제3의 세력이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익값 크기가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자연수 상태입니다. 이거는 인공수입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이 50%였는데 61%를 올려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는 원래는 41%였는데 조작 이후에 36% 떨어지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거죠. 당일 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전빼기 당일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10%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조작을 수정하고 나면 0% 6%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밝혀지는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인지는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제야전문가와 함께 다음부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 조작하는지를 가르켜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6467표를 투입한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계산하면 되겠네요. 38,649분에 6467을 나누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나올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 투표 조작 기술은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를 사전 투표수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한 다음에 필요한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온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표는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전국이 분석이 가능하겠죠. 분석이 다 이런 여러분들 그래프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위에 여러분들 이 박스가 여러분들 이 위에 박스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1번 밑에 박스는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682표 이게 여러분들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관위 발표가 2682표 실제 추정치가 2234표 더해준 표수가 448표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는 1307표 여기 여기 더블당 여러분들 더블당 보시죠 아까 설명이 되는 더블당 후보의 여러분들 표수가 1307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건 진짜가 몇 표인 거 아니고 859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블음주당 후보가 859표밖에 못 받았는데 이거를 1307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뻥튀기를 만들어준 거죠. 더블당 후보의 표는 원래는 38%밖에 못 받았는데 49%로 이런 뻥튀기를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57%를 받았는데 원래는 조작하기 전에 조작을 해가지고 48% 뭡니까 뭉개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유령 사전투표수다 가짜 사전투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밀어준 겁니다. 도마일동에서 2682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표수는 2234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448표를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 1307표, 미래통합당 후보 1282표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1307표가 가짜면 진짜가 몇 표냐 859표가 되는 겁니다. 859표를 더블당과 함께 표를 448표를 더해가 1307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숫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지연제가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투표지들을 다 버렸더라도 숫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역대 선거에 선거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 빼고 당일 투표 득표율 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이런 선거사기수법은 표를 훔치는 겁니다. 표를 훔쳐와서 표를 훔치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 그거는 사전투표를 뻥치기 하면 됩니다. 선거인 수준으로 몇 표로. 그것을 전산프로그램에 전부 다 일본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더블 민주당 표를. 그다음에 사박고일 사이에 유령 및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죠. 전산프로그램에서 후보열특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4장당 1장을 집어넣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장당 1장의 가짜표를 집어넣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대전 서구갑은 5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2장당 1장을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과거의 조작값 기준으로는 50%고 4장당 1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는 25%인 겁니다. 5장당 1장을 집어넣으면 대략 여러분들 한 5장당 1장 하면 20% 정도 되겠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 부정선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선관위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알려졌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 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본인들의 엇보죠. 이 선거범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에선 처음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준석 그 문제아인 노원병의 이준석 선거부정 없다고 이러면 그렇게 방방 뛰던 노원병의 이준석은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 어김없이 노원병 선거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상계 1동에 김승환이 3,616표를 받고 이준석이 2,271표를 받고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1년에 9천억 예산 쓰면서 선거마다 뭐죠 사기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가짜 데이터를 웃어야 될지 우려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조작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투표 만이라고 하냐 이야기죠. 자기들이 앉아 다 조작해서 발표하면 될 거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불당은 여러분 최소 10%에 14% 나옵니다. 미친 수치인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칙이 여러분들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jih님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노원 병이 있네요. 서울의 49개 선거구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높도록 만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낮아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에 입을 다물고 부정승급 부자도 외치지 말라고 뭡니까 강승규라는 사람은 지금 국회의 나겠다고 지금 끌떡끌떡하고 있는데 다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뭐죠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 정도로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할 땐 비난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죠. 노원 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야 k님이 여러분들 작성하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직한 선거 중에 하나였던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칱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2016년 차이가 플러스 0.1 황창화 0.0 거의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 투표 득표가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민주당 플러스 11.6%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1.1% 어마어마한 부정승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선승 전부 다 조작을 한 여러분들 가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발표해 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이아 k님이 그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선거입니다. 차익값이 0.1 0.0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같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은 11.6%를 만들고 미래통합당 이준석은 마이너스 11.1%를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선관위는 정직하다고 계속 우기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한번 봐 너희가 짐승이 아니면 이걸 한번 봐라. 이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진량 보존의 법칙을 위반한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자연계의 법칙을 위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확률로 보면 아마 수천억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전체를 자료를 받아가 바로 이런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6347표를 투입한 겁니다. 4.15 총선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 전체 투표자 가운데 5분의 1입니다. 20%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원병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3만 1726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얼만고 하니까 2만 5,379표고 6,347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6,347표는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이 안 됐을 거로 보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4박 5일 사이에 천으로 만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함을 열고 쑤셔 넣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산 프로그램은 어떻게 가동 했냐 사전투표 1일과 2일 사이에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4사람이 여러분들 와 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그다음에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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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집어넣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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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라는 겁니다. 4명 오면 한 장 집어넣고 4명 오면 한 장 집어넣고 4명 오면 한 장 집어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5표 가운데 한 표가 가짜 표인 겁니다. 이건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투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내 표는 뭐죠? 정상적으로 사전투표소에 발급됐을 거다.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더 확연하게 대한민국 사전투표의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 간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분 다 마친다. 그리고 그냥 결정은 몇 표를 훔치겠다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뻥튀기 하겠다면 결정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선거를 만든 겁니다. 왼쪽이 조작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그려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은 여러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김승환은 다 불렀습니다. 상계 1동 김승환 플러스 11% 이준석 마이너스 10% 상계 2동 김승환 플러스 11% 이준석 마이너스 10% 상계 3, 4동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표를 다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치는 사전투표 와 당일투표 사이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을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시키게 되면 이렇게 뭐죠? 아주 작은 차익값이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한 상태입니다. 조작수정.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표를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위조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쑤셔 넣어 가지고 김승환은 원래 사전투표 득표율이 46%인데 59%를 만들어 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준석은 원래 자기가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율이 44%인데 37%를 쪼그라던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6%짜리를 59%로 44%짜리를 37%로 이게 선관위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은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진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건 전무가 여러분 다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온 겁니다. 공직선거법 여러분들 관리규칙 선관위의 내부 규정을 바꿔 가지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삭제해버리고 지금은 여러분 한 달간 한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선거 무효소증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사전투표자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클린 선거신민행동이나 부방대에서 수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전국의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세리려고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다 못하도록 그냥 협박하고 여러분 다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전자투표기를 못 쓰냐 선거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 시민들이 유관으로 모든 과정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모범생이 대만선거지 않습니까 투표 마치고 현장수계표 하지 않습니까 만 4천 개에서 현장수계표를 하니까 거기 여러분들 무슨 컴퓨터가 들어가고 무슨 개수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해 가지고 나라를 날로 헤쳐먹은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 날로 헤쳐먹었다고 해도 내 함께 말할 게 없습니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 사람들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덮은 사람들도 이런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안 가서 이거 여러분들 터질 겁니다. 이거 지금님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한 것은 확정적 사실인데 어디서 어떻게 했냐 문제는 가설이 많이 충돌했는데 이제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장영우 대표의 이름 공이 컸고 그다음에 그걸 크로책으로 뭡니까 제야 전문가 분석해 가지고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 1일자 2일자에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자수를 국민들이 철축출맥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작업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보시죠. 그러면 상계 1동 대표적으로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본구 병의 상계 1동에서는 표를 얼마나 훔쳤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08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1208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여기서 사전투표를 뻥튀개가 확보된 유령사전투표다 6347표 가운데 상계 1동의 이름 투입된 것이 1208표입니다. 12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상계 1동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투표자 수는 4834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뻥튀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6042명이 상계 1동의 사전투표소에서 와가지고 표를 던졌다 그렇게 뭐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4834명은 상계 1동 투표소에서 와서 표를 찍었고 1208표는 사박오일소에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상계 1동이고 상계 2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이 이름들 그 악 그대한 악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고 아버지일 건데 자식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거 도독질을 아홉 번 저지른 세력들에게 저는 그 사람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1,208표를 여러분들 더한 겁니다. 그럼 1,208표로 한 표도 이준석이 함께 돌아간 게 없습니다. 1,208표가 모두 다 더불당 김승환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김승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실제로는 50%밖에 안 되는데 60% 뻥튀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준석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47%인데 원래 38% 쪼그라들게 만든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에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마 사전투표 조작한 사람들은 가슴이 서늘할 겁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드러나게 됐구나. 이 짓을 아홉 번 한 겁니다. 한 번도 안 하겠습니까? 하죠.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프로그램 다 세팅돼 있고. 그래서 저렇게 발악하는 겁니다. 인쇄도장 못 짓겠다. 위조투표 투입해야 되는 게 반드시 인쇄도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부정성 없다고 악을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친구는 절대 뭡니까? 입신 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아주 거물처럼 성글게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들이 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을 용서 못 할 겁니다. 정규제나 조갑제나 이병태나 하태경이나 이준석은 영원히 이름이 남을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홉 번 선거를 이렇게 만진 겁니다. 이 진짜 도둑놈들인 겁니다. 이 도둑놈들을 우리가 반드시 징벌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기를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사도 확보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를 다 더해 주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당 한 장의 가짜표를 더블당 후보급을 넣어주고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네 장당 한 장의 이름 더블당 후보급을 넣어주고 대전 서구가 선거선을 뭐 보죠 다섯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이준석 이름 출마했던 노원병은 네 장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원처럼 네 장 가운데 진짜 네 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온 거죠. 이거를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 카운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값싸고 확실한 방법은 촬영도 있지만 사전투표 용지 발부받는 사람들이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번호 1번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 사인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선관위가 어떻게 덮겠습니까 한편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 딱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선거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들 새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걸 보면 저게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짐승이라고도 부를 수 없고 그냥 인간은 일단 아닌 겁니다. 아홉 번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 일요일 날 한 거지만 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조작의 증거는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은 것이 좌측에 있는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른쪽에 있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 차이집을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집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법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통계학 여러분들 기초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선거처럼 사전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표본과 당일투표자 그룹으로 구성되는 표본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총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선거 부정이 없었던 2020년 4월 15일 날 전라북도 김재시 부안군 선거하고 이런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자료는 jk님이 작성했는데 시간 가면서 굉장히 삐치 나는 겁니다 왜 부정선거를 안 했던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2016년부터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조작이 시작이 되는데 2016년부터는 2016년 총선은 대부분 조작이 없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차익값이 거의 여러분들 제로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 0.5% 플러스 0.9%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거죠 정없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3.7 마이너스 3.7 확신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확 끄나게 차이가 납니다 2016년 총선 차익값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거의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21대의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10.7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2 100%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작 여부를 판관음 하는데 좋은 사례를 갖고 있죠 2016년 총선이 조작이 안 됐습니까 2014년 지방선거가 조작이 안 됐습니까 금시의 일은 비교가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하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같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차익값 그래프가 조작을 안 하면 2016년 총선 같은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아 케이님이 여러분들 만들어주신 겁니다 왼쪽이 조작 안 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조작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익을 합니다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것 조작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대조를 하죠 대조를 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4.15 총선에서 대부분 여러분 조작을 안 했지만 호남권에서는 특정인을 찍어서 여러분들 낙선시키려고 조작을 했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동영 후보를 확실히 이런 낙선시키기 위해 조작을 한 거죠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5.3 플러스 0.0 플러스 0.2 조작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7.7 마이너스 0.0 호남권이지만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 수준이 어느 정도 하니까 특정인물을 콕 찍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인물을 콕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표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당표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기가 차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광명시 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주 후보가 출마했던 데는 2016년때 0.1 마이너스 0.2 이때까지만 선거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0.1 마이너스 0.2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열에 더블 민주당 플러스 11.2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6입니다 무재비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하고 선거가 엉망진창입니다 나라가 이거를 고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가겠습니까 이 정도가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영시열입니다 아마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시엿 아마 4승인가 5승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조정식 후보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0.3% 0.5%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선거가 깨끗했다는 겁니다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8.9 마이너스 8.4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정식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더라도 당선됩니다 왜 워낙 여러분들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선거 왼쪽하고 2020년 총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견디는 것이 나라로서는 상당히 수치고 저는 그 사람들 오래 안 갈 거로 봅니다 이제 거의 막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더 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더 벌려고 여러분들 무리수를 두는 순간 대통령도 함께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조작선거에 시영시 어리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정황본동 마이너스 플러스 12% 정황1동 플러스 9% 정황2동 플러스 11% 정황3동 플러스 12%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조정식 후보는 단단한 이런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한 것을 가지고 차익값이 0인 상태로 접근을 시키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값이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갑은 절대 손을 안 대죠 이렇게 심상정 씨는 심상정 씨만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심상정 씨는 정의당의 이름 간판 스타니까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더불당 후보 사이 표는 조작하더라도 너는 손을 안 대겠다 이 심상정 씨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겨레신문에 2020년 4.15 총선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왔어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최소한 160석에서 180석을 만들 예정인 모양이다 그 이야기에 왜 나옵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여러분들 쑤셔 넣으면 몇 군데에서 이긴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4월 16일 날 아침에 자랑 삼아서 여러분들 전략기획부위원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163석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100% 맞았지 않습니까 전국의 보정값 163석 163석을 지옥으로 땄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일만 여러분들 그냥 발표하면 사전투표를 발표하는 것만 방해받지 않으면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더라도 사전투표자수 조작을 막지 못하면 그러면 전산조작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주 조작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일 전에 여러분들 도장 등록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 가지고 요즘 도장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로 도장 다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제3의 장소에서 뭐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다운로드 받아 이런 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자로 확보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비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악한 자들입니다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문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차례 선관위 범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 사실로 차익값 그래프나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사후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상태의 선거 데이터하고 조작되지 않는 선거 데이터를 복원을 시켜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선관위의 선거 범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은 100% 이러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건 확정적 사실인데 그러나 어디서 했냐 이야기죠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그것은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가설이 이렇게 대개 투표지 불기회를 조작하고 동시에 그런 개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 상황표를 선거 사무요원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곳에 서브에 전국의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취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산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개수조정의 총작업은 마지막에 한 사람 정도가 숫자를 조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으면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 장목이 플러스 1렀고 마이너스 1렀고 숫자 개수조정 작업의 흔적들을 선관위 데이터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영우 대표가 유력한 가설을 제기한 것이 이미 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를 거쳐 가지고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날 거다 그리고 대부분 작업은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1일차 2일차의 대부분 다 이루질 것이다 그런 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거인 수가 확정되는 것이 사전투표율의 2, 3주 전인데 그때 이미 선거구마다 몇 표를 더 집어내야 될지가 계산을 해서 사전투표 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러면 위조 사전투표수와 그대로 여러분들 확보가 되는 거죠 그걸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으로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이 발각된 것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조작을 크게 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고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인수만 확정되면 표를 몇 표를 훔칠 것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나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그토록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 참가자수를 개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선거안이 철두칠 명이 막았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cctv 촬영을 결사로 막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왜 활용하느냐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이 수뇌부만 사전투표자수를 알아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가 사전투표자수를 인위적으로 유령사전투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 있는 겁니다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은 아마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4.15 총선 3.9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경우에 다 사용됐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월 오늘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하게 쑤셔 넣는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다 이런 검증이 끝난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데는 4표당 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4사람 이름들 사전 오셔 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전산조작은 자동적으로 5표 표는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노원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표당 1표를 집어넣고 대전 서구갑은 5표당 1표에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도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은 위조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술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11년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등록하게 되면 얼마나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가 있으면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는 게 최고고 사전투표를 아예 없앨 수가 없으면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수 단위에서 개수하는 방법을 관철시켜야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 7일 총선도 오염될 겁니다 4월 7일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은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사법리수과도 관련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먹는 데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 밝혀내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선거 부정이 모든 것이 다 까발리게 된 상태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를 깊이 읽고 이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덮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뭐 이런저런 뭐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를 만들면 뭐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엄지에서 뭐 이런 장영우 대표나 또 제야 전문가나 또 지금 한참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제야 H님이나 또 앞에서 2016년과 2020년 전국을 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제공해 줬던 제야 K님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허브 역할을 담당해 가지고 이걸 오늘까지 와서 선거 전모를 거의 다 밝힌 상태가 된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못 밝힌 것은 투표지를 어디 쑤셨느냐 현장은 못 봤습니다 현장은 여러분들 본 적이 없고 현장을 본 적이 없지만 현장 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투표소에서 뭐 여러분 투표지 비밀 투표지 집어넣는 건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법관들이 그 사람 잡아오면 벌 주겠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했고 그 조작해서 제조 생산한 선거 데이터 구체적으로 후보별 득표소를 자신감 있게 중앙선거관리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오늘처럼 덜미를 잡히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 예름 선거가 됐으면 선거 데이터가 남을 가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은 50% 디지털 선거 50% 안아울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함께 이름들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공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공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 밝혀진 겁니다 범죄를 행한 자들이 지금 선관위는 좌불 안석일 겁니다 이 방송 다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다 마련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무대책입니다 종이 여러분들 투표지는 그냥 파쇄하고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투표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빠단 신권 다발 투표지는 형상보건 투표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구겨진 것이 다 시간 지나면 빠빠하게 뭡니까 신권 다발처럼 바뀐다 이렇게 뭡니까 허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는 하늘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배춧잎 사전투표에서 만들어집시다 그렇게 뭐죠 벌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이런 투표지들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뭐죠 시끄러운 여러분들 시뻘은 여러분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숫자 숫자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형상보건 숫자가 생겨진 그때 다 원위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숫자는 여러분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오랜 전에 기억이 나네요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등장해 가지고 무슨 100일 신경제 계획인가 세워 가지고 밀어붙일 때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분들 비서관 경제수석한테 한 일이 이야기가 이런 게 있답니다 시간을 정하지 마라 100일이라고 그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숫자는 100일이면 100일이지 102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 득표수 조작이 중앙선관리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빼아픈 것이고 그게 부메랑이 돼가 여러분들 결국 본인들의 목숨줄을 줄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 올라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출마했으려면 당선되고 낙선됐던 3개 1동 3개 2동 3개 3 4동 3개 5동 3개 6동 3개 8동의 자료가 다 올라있는 겁니다 어디에 중앙선관리는 홈페이지에 이 서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상에 눈 있고 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당일하고 사전을 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정성을 한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 대부분 다 덧불로 노력한 겁니다 신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있죠 하태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성과 카레텔은 생각보다 깊고 늙습니다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건 전무가 전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밝혀진 겁니다 내가 거듭 촉구하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밝히고 관련자 처벌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함께 원성이 다 쏟아져 나갈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거나 개량할 수 있게끔 수기로 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해야 됩니다 한마디 더하면 정말 선간이 악합니다 2017년부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황우여 여당당 대표하고 김무성 여당당 대표가 여러분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 이틀간 실시하는 것 통합선거인 명부 실시하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여러분들 신분증 이미지 파일 적시 삭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쇄나린 가름하는 것들이 다 그때 여러분들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역대 여러분들 무슨 법적의 책임을 묻는 기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밝혀가지고 원위치 시키고 벌 줄 사람은 다 벌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 이 문제 못듭습니다 이 문제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결국 걸려든 것이고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가 다 들통이 나 버린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들통이 난 게 아니고 역대 선거 전부가 다 여러분들 어디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선거방송의 결론을 거의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간단히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께서 신학하고 여러분 역사학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보기 더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의 도둑놈들 4권 그리고 5권 지방선거 그리고 5권의 도둑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2023년도 초에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전부가 다 도둑놈들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방송을 잘라서 또 내는데 단체 카톡방이란 데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